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소형 라즈베리파이 디스플레이를 사지 말란 겁니다.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특히 중국사는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샀는데 제가 모르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일단 중국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이버 지원을 제대로 해주질 않아요. 드라이버를 그 커널에다가 넣어서 그 커널을 컴파일링을 하고 그대로 그 커널만 배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널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즈비안 픽셀을 프리컴파일 해가지고 나와있는 경우에요. 문제는 얘가 이미 라즈비안 GUI 환경에다가 프리컴파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CLI 환경을 구성을 할 수도 없는 상태고 제가 이거를 커스턴을 할 수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프리인스터드 이미지를 그대로 다운로드해서 여기다가 플래싱하는 것 외에는 이거를 사용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거를 인베디드 프로젝트에다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디스플레이 상태가 구립니다. 디스플레이 퀄리티가 일단 에이다프루트의 파이 TFT랑 비교해보자면 굉장히 퀄리티가 너무나도 떨어져요. 얘 같은 경우에는 480, 320 픽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해상도가 낮거나 높은 거는 어차피 거의 잘 보이지도 않고 어차피 라즈베리 파이용이다 보니까 고해상도 이미지가 오가는 작업을 이 디스플레이에서 거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해상도가 낮은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시야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는 화면입니다. 어떻습니까? 시야각 시야각이 이렇게 되게 되면 안 보입니다. 옆으로도 안 보여요. 위아래? 당연히 안 보이죠. 위아래 조금 낫네. 위쪽이 조금 낫다. 대부분의 디스플레이가 이럽니다. 대부분의 중국산 소형 디스플레이가 다 이래요. 다! 저 이거 보고 개빡쳐서 이 프로젝트 포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터치가 X 힘듭니다. GUI가 크다면은 괜찮기는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라즈비안에 맞춰서 프리컴파일이 돼서 나왔죠. 라즈비안 터치하기 X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화면이 아예 덮혀버리죠. 이게 메인 메뉴인데 화면이 아예 그냥 덮혀버려요. 개빡칩니다. 자 그리고 터치하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정전식이 아니고 감압식이라서 세게 눌러야 됩니다. 핑거팁을 이렇게 세게 누르다 보니까 작은 포인트로 터치를 하게 되지 않고 핑거팁의 면으로 터치를 하게 되는데 그럼 터치에일리아가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터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러면 사용하기가 힘들어져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듯이 스크린 주사율이 좋지 못해요. 이게 SPI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스크린을 주사를 하는 건데 어... 조려요. 이렇게 화면이 위에서 아래로 주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옛날 CIT 모니터처럼요. 자 여기 어피어런스 세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화면이 잘립니다. 캔슬이랑 OK가 눌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화면을 올릴 수도 없고요. 자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냐. 바로 해상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라즈비안 픽셀 데스크탑에는 DPI를 조절을 할 수 있긴 한데 DPI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화면이 잘리고요. 그럼 DPI를 높이면 어떻게 되냐. 터치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아이콘 작아가지고 터치하기가 졸라게 힘든데 DPI를 높여버리면 아이콘이 더 작아져가지고 터치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자 그럼 키보드 입력 할 수 있냐? 없습니다. 이 작은 화면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 키보드 중에서 가장 쉽고 편한 것은 온보드인데 온보드... 여기서 돌리기 힘듭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일 헤더를 사용하는데 사실 이거 피메일 헤더거든요. 제가 잘라가지고 메일 헤더로 바꿨어요. 왜? 두께 줄이려고. 왜냐면 피메일 헤더는 오지게 길어요. 여기까지 해요. 라즈베리파이 스탠다드 모델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USB 소켓에 USB 소켓에 이제 간섭되는 걸 막으려면 긴 피메일 헤더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긴 피메일 헤더를 사용하다 보니까 라즈베리파이 제로에다가 꽂을 때는 약간 덜렁덜렁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잘라내고 얘를 메일 헤더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엔 피메일 헤더를 달았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되게 되는 겁니다. 라즈베리파이용 스몰일 스크린 사지 마세요. 구려요. 아니 살 거면 HDMI 버전으로 사요. HDMI 버전이나 자동차 백업 모니터 뜯어가지고 그거 써요. 이거는 진짜 너무 아닌 것 같아. 카 백업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터치는 불가능하겠지만 이거보단 나을 거예요. 이거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이건 아니야. verschill이다. 이거 Así. 감사합니다. 사zne through